회원님들과 함께 오는 시간 내내 조금 분주하긴 했지만 저도 행복했습니다. 자 우리 올 한해도 우리 회원님들 많은 사랑 또 아낌없는 성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늘 서로 사랑하면서 늘 배려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 150세까지 노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 주실거지요? 네! 네 그리고 가시면 안돼요. 일단 여기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. 네. 자 일단 만남.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손 안 잡으시나요? 그럼 이것만 좋아진izi 손 안 잡을 수 있어요. 그럼 이것만 글쎄요. 그러면 저는 어떻게 꼭 이런 파악이 됐지요? 지금 우리 집에서 바로 그렇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우리 만남은 고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달에 이렸어 이 인기에 넘어간 나의 운명이 없기에 발성은 없지만 영원을 해 우리 남사람 돌아오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해 사랑합니다 우리 김준형 감독님이 돌아오고 호그 인사 계속 이어서 돌아오면서 안으세요 계속 이어서 계속 이어서 계속 이어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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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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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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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